안녕하세요. 라쿠리스의 태아리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전치사 after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를 공부할 때 아주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의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본 다음에 어떻게 그 전치사가 의미를 확장시켜 나가는지 아주아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전치사 after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after, a after x라 그랬을 때 a가 x를 따라가는 것,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는 모습을 이미지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지구상에서 항상 우리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죠. 자, 시간상으로 x가 먼저 일어나고 a가 따라간다. 혹은 공간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after x라 그랬을 때 그 x가 뭔가 무빙,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면 앞으로의 예문을 보시는데 이해가 되고 after가 나오는 문장에서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The police officer was running after the suspect가 나옵니다. 자, suspect는 용의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after 다음에 나오는 뭔가, 명사, 어떤 대상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들이 running after, 추적하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달려가고 있는, 어떤 도망가고 있는, 혹은 다른 어떤 은신처로 숨으려고 하는 그 서스펙트를 뒤에서 경찰관이 이렇게 추적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after 다음에 어떤 대상이 왔을 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을 받으시고 문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om looks after the baby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look이 나오면 뒤에 look for, look into, look upon,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look after가 나오면 돌보다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는데 자, 본질적으로 after 다음에 움직이는 대상이 나온다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죠. 그 대상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은 그 아기가 이렇게 서가지고 걸어갈 때 어디에 부딪히지 않을까 혹은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봐주는 모습 그래서 그 뜻이 돌보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mom looks after the baby라고 그랬을 때 뒤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뭔가 걱정하는 모습, 관찰하는 모습, 돌보는 모습 이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자, look after, 돌보다 그 이유 이제 아셨죠?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Terry called after column. 자, 칼럼은 영국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칼럼. 자, 그러면 Terry called after column이라고 그랬을 때 자, Terry가 call했다. call의 근본적인 의미는 소리쳐 부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fter, 제가 말씀드렸죠? after 다음에 나오는 대상은 뭔가 움직여간다, moving한다. 그래서 저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칼럼에게 Terry가 소리쳐서 불렀다, 이 뉘앙스, 이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Terry called after column. Terry가 칼럼이라고 저기 가고 있는 그 칼럼한테 소리쳐 불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다음은 화자가 이동할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차창 밖을 내다본다거나 혹은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이야기했을 때 자, 배경이 되는 여러 건물이나 어떤 인공물이나 자연물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지나가는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다음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Sarah stays in the first condo after the grocery store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Sarah가 어디 살더라? 이렇게 물어봤을 때 Sarah는 머무릅니다. 자, in the first condo, 첫 번째 건물에 머무른다. 그런데 after the grocery store, 자, grocery store를 지나가면 자, grocery 다음에 어떤 next에 대한 의미도 있겠고 자, 먼저 grocery store가 지나가면 첫 번째 나오는 condo, 자,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 머무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느낌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화자가 이렇게 이동할 때 첫 번째는 grocery store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번에 first condo가 나온다.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하면 문장이 잘 이해될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우리가 어떤 기간이 있고 after가 있고 이벤트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말로 만들어야 되는지 많이 헷갈립니다. 자, 이 예물을 한번 보시죠. They saw each other again five years after their last meeting이 나왔을 때 자, 우리가 흔히 5년 후에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자, after five years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기준 시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되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도식화해 보면 their last meeting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saw 했어요. 만났어요. 그 사이에 기간이 five years죠. 자, 이것을 어떻게 문장으로 잘 설명했냐면 영어 문장으로 뭔가 수학 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ive years after their last meeting이에요. 자, 항상 기준 시점이 있어야 돼요. 영어에서는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after를 쓰던, 혹은 다음번에 배워볼 before를 쓰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ive years after their last meeting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만난 그 마지막 미팅 이후 5년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났다. 이 표현, five years after their last meeting.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after가 의미가 확장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a after x라 그랬을 때 사건 1과 사건 2가 시간과 공간 위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사건 1이 사건 2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고 트리거가 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런데 세상 일이 항상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쁜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일의 순서를 이야기할 때 after가 좋은 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또 나쁜 쪽의 결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after examin all the options he decided to enroll in law school 이렇게 나오죠. 자, examin 하면 검토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옵션들을 다 검토한 후에 자, 그 사람은 law school에 등록하기로 결심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옵션들을 검토하는 행동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law school을 가기로 결심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어떤 긍정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she was disappointed after her diligent preparation 이렇게 나오죠. 자, 그녀가 실망을 했대요. 자, after her diligent preparation 이렇게 나오는데 자, 모든 게 다 막 열심히 했다고 해서 결과가 다 좋을 수는 없겠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겁니다. 자, 준비를 굉장히 부지런히 잘 했지만 실망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her diligent preparation이 먼저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번에 was disappointed 했다 이렇게 나쁜 결과가 나올 때도 이 after, 자, 사건의 전후 좋을 때 나쁠 때 이렇게 쓴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she is going to take after her father 이렇게 나오죠. 자, 공부를 조금 영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어, take after 그냥 담따라는 뜻이잖아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해석하면 되는데 자, 사실 그것은 우리 그냥 번역체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거고요. 자, after는 뭔가를 따라가다, 따르다는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자, take는 우리가, take라는 동사도 잘 아셔야 되는데 take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뭔가를 이렇게 지다, 획득하다, 소유하다 이런 의미지만 take 다음에 이렇게 아무 대상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move, 움직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녀는 움직여 갈 거래요.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 간다. 자, 세월에 따라서 움직여 갈 건데 after 누구 따라서 간다? her father 따라간다 이런 의미에서 의미를 조금 확장해서 이때는 확장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빠의 생김새, 아빠의 행동, 이 모든 것을 다 따라간다. 그래서 take after가 담따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누구를 따라간다, 따르다는 의미로 이 after를 씁니다. 잘 아시겠죠? 또 다른 조금 확장된 의미로 after my dongso, 송강호 is my favorite actor.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자, 마동석 다음으로 송강호 is my favorite actor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after의 의미는 뭔가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 거죠. 자, 순서 랭킹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높다, 낮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선호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after 마동석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순서상의 앞뒤를 이야기할 때 이럴 때도 actor를 쓸 수 있다.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면 The scientists are after a solution for climate change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그냥 after가 비동사 다음에 있죠. 뭐 어떤 동사가 그냥 비동사만 있습니다. 자, 이때는 뭔가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after는 뭔가를 따라가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뭔가 흐름에 따라서 간다 그랬어요. 자, 이때 after 속에서는 뭔가 추구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are after, 뭔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뭘 추구해? 자, 솔루션, 어떤 솔루션? for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뭔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fter가 그냥 단순하게 사건의 전후뿐만 아니라 뭔가 앞으로 올 뭔가에 대한 추구를 한다. 그 의미까지 넓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사 after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치사 배우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미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을 때 자, 전치사 다음에 아무런 대상이 나오지 않으면 서로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넘어간다. 이때 전치사는 전치사가 아니고 문장 속에서는 부사로 쓰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 hours after he was still study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기준 시점을 두고 before, after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 시간은 after 앞에 나온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렸죠. 자,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언젠지 아는 겁니다. 그 기준 시점을. 그래서 after 다음에 그 기준 시점이 되는 이벤트나 시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 기간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3 hours after, 3시간 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시간 후에도 he was still studying. 자, 그 사람은 계속해서 여전히 공부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뭐 뭐 후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영어에서 뭐 뭐 후에 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다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제가 전치사 in 설명할 때 이 after가 in의 차이 그리고 later, 부사 later의 차이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냥 after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부사로 쓰인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전치사 after와 부사 after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하게 1차적으로 뭐 뭐 후에 이렇게 1차적인 의미만 우리가 공부하면 그냥 전치사는 쉬운 것 같지만 의미가 확장되었을 때 특정한 동사와 after가 만났을 때 뜻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되어서 순서를 이야기한다거나 어떤 추구의 의미가 있다는 것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 두시고요. 제가 개설한 오픈 채팅방도 꼭 방문하셔가지고 하루하루 영어 실력을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락쿤 잉글루시의 테리였습니다. Peace